유튜브 크리에이터 예에에에에에에에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리나오갑니다 오늘의 게임은 바로 리틀 나이트 매우 DLC 목구멍의 비밀인가요? 어어 그래야 우리 푸자님이심 시옷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후원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이게 손전등이라고요? 이게 손전등이에요? 이게요? 다 저랑 싸우실래요 여러분들? 아이씨 아니잖아 내가 이 게임하면서 물건을 내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걸 해본적이 없어요 던지는 어그로 물건말고 트위팔로운 트위터 들어가서 가면됩니다 나의 죽음을 돌려내 아 일단 달리기가 굉장히 귀엽네요 밑에는 리신이 아저씨가 또 돌아다니고 있고요 하아 아 죽일뻔했어 다행이야 아 저 거머리 조심해야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 생긴거는 소브라이처럼 생겨가지고 진짜 저거 사우루스의 눈이죠 사우론의 눈인가 저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거에 맞으면 죽어요 닿지 않아 화면이 너무 어두워요 내려와는거 맞을까요? 아 친구 내가 왔어 도망가지마 난 나쁜사람이 아니야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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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숨었잖아요 으아아아 저쪽에 숨어야되는구나 아 바보야 불이나 역시 뒤에서 미칠소지 예 여러분 제가 멍청이 제가 핵동멍청이에요 미안합니다 내가 거꾸로 가다보니 야 야 너 영약한 친구였구나 잠시만 잠시만 아니 거기서 기어 나오지 말고 그 옆에 그 미칫 후 떠나 위에부터 기어 나오 아니 내 잡기가 힘들잖아 거기서 나오면은 떨어지기가 친구 어 그래 그렇게 거기부터 그래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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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어 차라리 위에서부터 태어나게 해주던가 좋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의 모든 걸 알았어요 이제 제가 죽을 일은 없습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일은 없어 이제 이 게임의 모든 걸 알았습니다 야 절로 꺼져 여자애 지금이야 지금 지금이? 좋아요 멍청한 것 맞습니까 아주 껌이라고요 이제 내가 죽을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게임 이제 저의 죽음은 끝이에요 이제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죽는 걸 못 봐서 아쉬워할 겁니다 이 사이로 영 참 다이어트를 해야 될 이유예요 우리 연습 못 들어갔거든요 아 보이지 않아 좋아요 슈지 요긴 왜 슈지가 많은 방일까요 남자의 방으로 주축됩니다 아하 화장실이었군요 화장실에서 많은 거군요 아 친구 같이 가 니만 튀냐 세상 의리 없는 새끼 딱 보니까 이걸 갖고 오는 거구만 팔로우 감사합니다 챠 쩔쩔쩔쩔쩔쩔쩔 하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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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이리 빠르니? 전생이 도둑이였나봐 아 아 이런 천사소녀 내치같은 년 같이가 127년 어서와요 같이 도망가면 덧나나 진짜 지금 요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요기도 못여는거 보니까 요기 딱 구멍있는거 보니까 우리가 갈수있는건 요기밖에 없다 가자 오호 90도 미끼럼틀 한번 타보고싶네요 굉장히 안좋은 느낌이 든다 내 감각이 말해주고있어 이건 올라가야 된다고 좋아요 팔로우감사합니다 우리가 요기에 올라가야되는데 올라갈수가 없죠 상자를 끌고일수있나 이정도거리는 상자도 못 끌고오죠 그러면 이거 돌릴수있나 우리 망했어요 잡지않아요 잡지않아요 이친구가 못잡는건가봐요 왜 안끌고가니까 왜 안끌고가니까 어 어 끌고가지는데 잠시만요 잡는키를 모르고있는건가 지금 잠시만요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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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까는 왼쪽마우스 누르니까 안되더니 이번엔 왼쪽마우스 누르는게 되네요 밀당하네 마우스가 나한테 좋아좋아좋아좋아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친구 거의다 했어 거의다 해냈어 어 어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이 더러운 나무판자를 찢어넘는겁니다 아싸 손전등이다 야하앗 야 더 무서워 어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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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력이 좋아질뻔했어 어이차 넘어가고 참방참방참방참방참방 오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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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이거 어이차 잠시만요 어 쟤 왜이리 빨라요 물에서 원래 저렇게 빠른이구나 물에서는 물에서 강력한 친구네 오케오케오케 이게 슬라이딩이 이게 슬라이딩이었지 아 맞다맞다 어휴 어휴 이 게임 너무 오랜만이야 도망가야 돼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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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빨리 올라가 빨리 뭐야 빨리 와 아니 내가 아직 이 게임 키가 안 익숙한가봐 지금 어떻게 깨야되는지 대충 알고 있는데 어 지금 이 게임을 어떻게 깨는지 모르겠어서 못 깨는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제가 지금 키가 안 익숙해요 왜이러요 와 이리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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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랄이짓 이리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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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요 봐봐 맞잖아 이게 맞잖아 내가 아직 이게 오랜만에 하다보니까 키가 안 익숙해여 안 익숙해여이 게임이 어 좋아요 아까 죽는게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남자는 한입으로 두말하라고 있는겁니다 여러분들 가겠습니다 죽은게 아니에요 잠시 잠든거지 그리고 요쪽가서 반대편가서 넘어갑시다 어 길이 안보여 여긴가? 이거를 땡겨주는거죠 하 아 물이 왜 이리 많은거야 침수됐나봐요 아까 누가 초반 인트로 부분에서 누가 내 발목을 잡고 이렇게 저친구구나 저친구가 내 발목을 잡은게 분명하구나 뒤에 따라오는 저게 저친구구나 올라가야된다 이제는 물을 조심해야겠구나 아 어 맵이 그때 그 게임보다 훨씬 어두워요 그 우비소녀로 했던 젠장 내려가야되는거 같은데 어 저거 뭐야 저거 무슨 짜파게티가 저렇게 한 뭉텅이 있어 저기에 팔로우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거는 이걸 던져가지고 저기로 비껴라 이 짜파게티라 어어 잠시만 똥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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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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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오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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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미끌거릴거같애 기분나쁘게 생겼어 얘네 왜 아직도 여깄어 찌개미니 짜아 아하 좋아요 호이씨 물은 조심해야되 이렇게 올라가서 감 다잡았다 이제 여러분들 이 게임 죽을 일 없습니다 이얘oufl사 힘을 내 친구 괜찮아긴иб 내가 고등학교때 앙격이 13이나 왔다고 이정도는 충분히 밀수있어 어.. 이 또리비어라든가? 으이웨어어어 안되네요 Herbert 헐 휴지닷 휴지로 뭐..뭐라를수 있을까? 어? 아아 아아 알았습니다 이 게임이 진리를 알았어요 이렇게 갔다가 뒤에서 점프하면서 이걸 내리는거지 이걸 먼저 내려주신 다음에 저기 불이 들어오면 이거를 땡기는거지 완벽합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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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이 이렇게 올라올것이고 이 물이 저기까지 올라오면은 미안해 미안해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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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는건지 몰랐다 멈출줄 알았는데 가서 땡겨 땡겨 가운데를 놔두면은 내려가는구나 아 알아서 멈추네요 가자 하 하 하 하 나였으면 벌써 물에 빠져 죽었어 난 헤엄을 잘 못치거든요 나 배영은 되게 잘해요 약간 안열리고 아 이거 이 게임 왜이렇게 어둡냐 나 어디가야되니? 길이 어디냐? 길을 잃었다 빰빰 빰빰 어딜 가야 하나 이거 딱히 밀리진 않아요 이거 딱히 밀리진 않아요 이거 땡길 수 있는거 아냐? 못 땡기나? 아 이게 열리는거구나 아 젠장아 이런 함중을 파 놨다니 제작사 이 무서운 놈들 지야아 형 조 just 조 just 지야아 조 어 어 어..어 마이 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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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사다리 좋아요 좋아좋아 머릿속에 다 그려졌어 지금 어떻게 해야되는지 그려졌어 일단은 여기서 점프해가지고 이거 밟아주시고 점프해서 이쪽으로 간 다음에 좋습니다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이쪽으로 걸어가 걸어가 아니 걸어가는거 아니고 수영해서 간 다음에 이 위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동원감사합니다 이 앞으로 가서 여기서 점프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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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으 어후 어 쩝 좋아요 너는 물기지졌다너 밸브끄면 넌 죽는..밸브 안대 밸브 안대 끝장났다 끝장났다 어떻게 하냐 인생 인생 만일것 같은데 일단 이걸로 유인하는거야 이걸로 이걸로 맛있는거였어 이거? 뭐가있나 볼까옷 이게 뭐야 뭐야 주머니에 왜 넣어요 그건 아 좋아좋아 이거를 저쪽에 어그로 끌면 좋아좋아 지금 지금이다 저자식이 저 물통에 흥미를 갖고 있을때 나는 이쪽으로 지금 방금 대쉬했어 대쉬했어 우와 나 죽는줄 알았다 황청길 가는줄 알았다 이건 뭐 땡길 수 있는건 아닌가봐요 우리가 저걸 일단 돌려야 될텐데 이걸 잡고 올라가서 얘를 돌려주고 얘를 올려주고 잡고 옆으로가서 여기다 키를 하아 돌려서 지금 있니? 하아 완벽해 그리고 이거를 먹잇감으로 쓰는거지 이 더러운 물귀신은 이 고기를 좋아할거란 말이지 아주 두조각이면 아주 조합 미칠거야 이친구들 얏 먹어라 자아 잠시만 잘못떤졌어 아아앗 아 아 왜 나보다 나보다 내가 제일 맛있어 내가 제일 맛있구나 내가 제일 맛있구나 아 방금받 내 밑에 있었어 야 저 물고기 관심도 안갔던데 맛있는 남자 하 짜식 먹는 맛을 알아가지고 아유아유 지새끼들 쓰읍 쯧 쯧 쯧 쯧 쯧 쯧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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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쑤어트린건가 아 맞군요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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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때 머리를 쏘합니다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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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망했어 쯧 난 죽을거야 난 여기서 쯧 쯧 아하니 할 수 있는게 없잖아 쯧 쯧 할 수 있는게 없잖아요 박스가 없잖아요 돌릴 수 있는게 없잖아요 뭐라 하는거에요 헉 와아오 잠시만 이거 뭐야 이거를 오오 오오! digital 야 기가 vin 오줬 습디다 짓 뗐다 진짜 지으 dragged 물 뭐 물기찌 없는것같은데 좋아요 내려갑니다 야 쇼파라면 뛰어내려도 안죽지 않을까? 푹신하잖아 backend 프리니가 죽였어요 미안하다 친구 난 쇼파에 내가 내려갈 수 있을 줄 알았어 미안 미안 어 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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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 황청주에 갈뻔했다 야 너 죽을 뻔했어 너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보니까 열쇠로 막혀있어요 저게 열쇠로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 열쇠는 저기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이 의자를 들고가서 들고갈 순 없지 무거우니까 들고가서 비켜라 요걸 밀면 열쇠가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넣읍시나 아 아 저거 뭐야 아하 엄마 엄마 이거 함정이었지 아하하하 엄마아 꺄아아아 캐시 에이씨 겨어머린 새끼C 나는 의자가 부딪혀서 손질거리인줄 알았어요? 함정을 죽일 수 있으면 쟤를 유인을 해가지고 끌어야되는건가? 일단은 맙니다 야 고기도 도덕아 아하하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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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여기도 올라올 수 있냐? 어 되게 기분나쁘지 않나? 여러분들? 저거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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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움직이는 거 봐봐 저거 저거 거의 최소에 애벌리잖아 저거 야 너 이거 못 올라오는구나 멍청한 자식 니가 그래서 안되는거야 니가 너에게 다키를 이쪽으로 와라 빌어먹을 소부라라 왜 안 움직여져 야 어 아 나 죽일뻔했어 죽일뻔했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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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먹고 빨리빨리빨리빨리 니 마음을 언록! 어허우 좋아요 빨리빨리 내려갑니다 계시나요 물귀신? 계세요 거기 계세요 안계시네요 잠시만 이러면 이러면 못가잖아 아아 일단 저 전기를 꺼야돼 이 빌어먹을 전기를 꺼야돼 그래 그래야지 물에는 전기가 흐르죠 여러분들 저는 입가기 때문에 압니다 휴즈를 뺄 순 없는거지 아유씨 스위치가 없는건가 이거는 물만 되는거고 아아 잠시만요 나 알았어요 보니깐 얘를 끌고와 한가지 있는데요 안간 안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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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미안해요 내가 내가 입가라고 해서 미안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싸울 줄 알았으면 내가 입가라고 안하는건데 미안합니다 내가 자아 어 이거 빠진다 제발요 제발 미세요 제발 잘 너의 점프력이 이정도는 된다고 믿는다 완벽해 완벽한 거리 계산이었어 지쿠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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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합니다 난 천재야 아임 지니어스 아 무서운 곳은 언제나 후레쉬와 함께 어! 쟤 봐봐 생긴거 봤어요 여러분들 진짜 세상 못생겼어요 지금 요기서는 물귀신이 있는게 확실하고 지금 요기 장애물들을 통해가지고 물귀신을 피하는거죠 지금 좋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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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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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못하니 원래 못올라가는거냐? 못올라가는거면 그냥간다 아닌거같은데,아닌거같은데 애들 너무빠른데,너무빠른데 올라가는거 맞는데 뭘 다시한다는건가요 이게임 처음입니다 dlc에요 본편을 보고오셨다면 왜 다시하냐는 말이 죽었다 깨어나도 나오지않을텐데요 여기 맞는거같은데 아하핳엄마엄마엄마엄마아엄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어 드디어올라왔어 아니 이렇게 올라오기 힘들게 만들면 어떡하냐 노답들어 많이 먹어요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어 너에게다 키를 어어어어어어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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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안해 난 치즈뜬다 저거 저기저거 어떻게하지 어허허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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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우 뭐 껌이네요 여러분들 하나도 안 무서운데? 어이 진정하세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하나도 안 무섭다해서 미안해 무섭습니다 내가 말실수로 했어요 아싸 베다 그래도 지금 저기까지 가야겠지? 아 또 점프 못 눌렀다 제발 년! 제발 년! 허어 허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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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흐 어 덥네요 여러분들 날씨가 내가 땀이 나는거 보니까 헷 휴지닫 물 젖은 휴지가 개빡치는데 일단은 요거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겠죠 물귀신이 요기까지 있진 않겠지 양심이요 양심이 있으면 우린 지금 요기서 뭐 길을 찾을 순 없을 것 같고 여기도 뭐 올라간다고 해도 저기서 아 저 스위치 오케이 오케이 감 잡았어 이 스위치를 갖고 오는 거야 자 야 설마 야 설마 스위치 못 잡는 거 아니 야 설마 야 야 잠시만 마사카 야 저기요 저기요 스위치는 영어지 보지 못했다고 한다 따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아 물 아 물 끄는게 있구나 아 다행이다 헷 떼헷 스위치 온 헤헤 난 알고 있었지요 당황하지 않았지요 아하 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 뭐야 이 쓰레기는 헤헤 좋아 좋아 올려놨죠 지금 약간 아슬아슬하지만 올라가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스위치 눌러주고 올라가서 너에게 닥칠을 너에게 닥칠을 다행이다 더러워서 진짜 더러워서 잃어버린 너의 손잡이를 찾고 있어 어 이것도 아니잖아 이 어 저기있다 이게 다 방송을 재밌게 하려는 쿠리님의 빅피처 야 확실한건가요? 아 찾았다 아 제발요 제발 스위치야 또 어디갔어 또 어디갔어 또 어디갔어 왜 또 없어 하핳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무너질거 같애 자 셀직선 완벽히 만들었어 이번엔 못올릴수가 없다 친구야 못 올리면 너도 죽는거야 좋았어 하하 껌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런 게임모 저한테만 걸리면 아주 개껌이죠 꽂아주시고 돌려주세요 돌려 돌려 돌림판 짠 완벽합니다 개껍이군요 게임이 자비시만 자비시만 자비시만요 이야아아아아아앗 시끄러일lat 열다아앗 바로 감사합니다 더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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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최고야? 하... 심호파고 지금이다! 슬라이딩! 하! 아하! 아주 개껍이군요 게임이 정말 쉽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잠들어있던 그 사람을 깨워버렸습니다 으아아아앙 먼저 뛰는게 정답이야 이거는 바로가야돼 잠시만 저거 안닫잖아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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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있니? 뭐있다? 차를 이힘을받아줬어 길을잠맞아 오아아아 오 아니 particulier 와우 잡히지 않았지요 에헤 죽어라! 지저라! 잠시만 전기로 하는게 아니군요 이게 닫겠지 아 뜨거워 하아 뒤져라 이새끼야 뒤져라 아니군요 나는 저 등까지 물이 차오르길 바랬어 이 쪽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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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야 저쪽으로 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자식아 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지져라 깐한다 안다 안다 아 같이 죽어 렉같이죽 presence 울기신؟ 캐슬? 먼저 내려간다 이제 니를 죽일 방법은 알았을 자식야 어? 이 피카츄의 백만볼트가 얼마나 아픈지 한번 니가 몸소 느껴봐라 더러운 자식 먼저 내려간다 이제 니를 죽일 방법은 알았을 자식야 어? 이 피카츄의 백만볼트가 얼마나 아픈지 한번 더러운 자식 하아 어? 야 로켓단이 괜히 아픈게 아니라 이 새끼들아 더러운 자식 너 이제 죽기 3초 전이야 3 2 1 뒤져라 백만볼트다 하아 멍청한 자식 하리 M.A.N님 어서와요 모하는거야 어허허허허 여러분들 하amentos 다사랑 Temp 방금 다 werden 잔잔 봐봐요 여러분들 작은 풀인이를 건들면 아아!! 지읒되는 거!! 지읒됩니다. 이렇게 제가 제가 죽었어요 하핳 안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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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다 야 안녕 친구 너 이새끼야 너 너 야 너 나 잡혀가는데 너 구경만 한 놈 너 기억나 너 기억나 너 기억난다 너 기억난다 너 너 잡혀가는데 너 나 기억 아 이렇게 끝나네요 아 나이트메어 리틀 나이트메어 DLC 목구멍의 뭐였죠? 목구멍의 비밀 왜 목구멍인지 모르겠는데 해석하면 목구멍이라고 하더라구요 목구멍의 비밀 이렇게 끝납니다 이건 여러분들 DLC의 첫번째일 것 뿐이구요 DLC의 두번째 세번째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7월달이어서 이렇게 DLC가 한편씩 나오는 그런 DLC인가봐요 시즌패스처럼 그래서 아직 정확히 다 나온게 아니라요 어 3분의 1 부분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신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워 한번씩 부탁드리면 감사합니다 녹화 종료할게요